잡장은 정납 못 깹니다. 곽해 이름도 못 들어오면 잡장이 아 얘네 초록세계들 때문에 골차픈데요. 또 우리 지금 부인이 굉장히 좋아요. 스탯이 아 하지만 택도 없죠. 아 큰일 났네요.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상황이 너무 안 좋아. 아 와 스피아카 맞았다 얘들아 아니 이거 너무 안 깨진다. 아 이거 사기가 낮아가지고 사교 회복할 시간만 있었어도 야 맹달 간다. 그 이상한 짓 하지마. 맞춰 잡으러 갑시다. 그래도 법정 머리 좋죠.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병격도 안 맞고 타경 빨리 와 자 타경이 여기서 고무줄 가자 하지만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법정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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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보 동료 좋아요 마 모기 너네 그 정난한테 못 이겨요 곽혜 같은 그런 잡장이 정난한테 못 이기죠. 잡장이 어디 정난한테 잡장은 정난 못 깹니다. 곽혜 이름도 못 들어오면 잡장이 최고점법 정난이 최고점법 정난이네 통술 80정도의 잡장은 정난 못 깨죠. 게다가 정난 아직 하나 더 있어요. 우리에게 무작위 정난이 아직 한 대 더 있다. 아 장님 왜 글로 가 아 장님 왜 글로 가 정난을 여기 깔아주고 타경이가 이걸 한번 깨볼까요 삼국지 4대 공수 황충하우연 공지 정난 오케이 깼어요 자 들어갑시다 자 용감하게 다 돌진 돌진 다 돌진 안하고 뭐해 빨리 다 돌진해 빨리 와 빨리 와 공격제 줄게 빨리 와 자 법정 미래를 내다보고 안 나왔죠 좋았어요 그 중 최고가 정난 염행과 장님 염행이 놈이 일기투 잘하는 놈이죠 이건 안 봅니다 염행이 사망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장님 좋아요 이거 지금 사망 소식에 마초가 기뻐하겠죠 안 보는 과학을 제가 또 썼기 때문에 과학 앞에서는 사실 서량 애들이 뭐 과학 알겠나요 얘 산소도 못 배웠을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과학을 쓰니까 게임이 안 되죠 약간 물리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돈이 많아야 우리 정난 또 챙길 텐데 아 이거 고민되네요 참사금도 요즘 잘 안 나와요 예 오늘 유장군입니다 예 오늘 유장군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깔아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물고기 비닐님 또 오래 준비하고 맞는거라 조회서 잘 나오니까 기분도 좋구요 좋는 신의 입각! За 27살을 본작! 얌전한 사회를 seinem 성역은 아무리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하.. 한 번 올 것 같죠? 일단 한타 찍겠습니다 아 뒤로 오나요?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인간적으로 아 그거 하지 마 아 그거 하지 마라 진짜 인간적으로 아 아 감사합니다 홍세프 양님도 그런 그런 걸로 안 쓰네요 월길 저거 지나가다 죽어요 저거 장난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죠 절대 못 지나가죠 월길 저거 괜히 삼국지 4대 공수라 불리는 게 아니죠 이제 속공진이 계속 반드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계속 반드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계속 반드시 속공진 낭비하는 거 보죠 맞습니다 이쪽에도 정난 있고 두 개라 그리고 마초 지금 사기가 없기 때문에 툭취면 죽죠 어... 그럴 줄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마초가 저거 못 깨죠 마초 같은 저런 빛급 무장은 정난 못 깹니다 그럼 빛급 무장은 정난 못 깨요 아 빛급 무장이 정난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마초님 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못 지나가신다니까요 아 하나는 지나갈 수 있어도 뒤에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아 왜 안 싸 잠깐 아 저 정난 고장 났다 아 아 잠깐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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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정난 고장 나가지고 아 아 그거 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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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튀었다 튀었다 어 정난 고장 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가끔 부실공사한게 좀 있긴 한데 저렇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